싹이 났어요. 연진. 진짜 싹이 많이 났네? 응. 지금 아까보다 들란거야. 그래도 싹 껴내고 먹어도 되잖아. 그래요. 상관없어. 우리 아까 떼어내고 먹으면 되니까 딱 떼어내도 이렇게 싹이 나야 감자를 저기 할 수 있는거야. 이게 눈이 나서 나중에 속 터대에 심으면 감자지는거야. 이거 심어도 되는거 아니야? 그래. 응. 이게 심는거야. 감자 이것도 하셨네. 응. 지금 먹을만이 뜨네. 감자 좀 알려주세요. 손에서 이제 먹으면 돼. 몇개 더 할까? 고마워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고마워서 말해. 이 정도면 될거 같아. 어떠세요? 네. 손으로 치는 거 연구ος? 연구네 연구네 연구네요. 적흐어로 쉬어여.